오늘은 2016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일이죠. 입시 한 판은 없지만 몇 가지 유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현재 열분 안개가 끼면서 시정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이 있고요. 빗방울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에 가장 잘해들겠습니다. 구름량은 늘어나겠고 기온은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창원 11도, 김해 15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엔 밀양과 하만이 19도, 창원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지역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18도 안팎으로 조금은 서늘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기온도 조금 내려가겠고 예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